서울 중앙지검아 언제는 태블릿 pc가 최순실시께 맞다며 그러나 지금은 최순실시께 아니어서 태블릿 pc를 돌려줄 수 없다 말이요 방기요 태블릿 pc 최순실 하면 떠오르는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아님 그런데 최순실시가 태블릿 pc를 돌려달라고 하니 서울 중앙지검은 본인께 아니라고 못 돌려주겠다 이게 무슨 사건이야 최서원씨 최순실씨 아주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지금 현재 최순실 최서원씨는 서울 중앙지검 대한민국의 무능한 법원에 제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태블릿 pc 최순실시가 맞다고 씻것이 맞다고 jtbc와 법원이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죄를 물었니 이제 와서 태블릿 pc 최순실 최서원씨께 아니라며 되돌려줄 수 없다라는 법원의 중앙지검의 발언의 진위는 무엇이니 이게 어떤 소식일까요 쉽게 말하면 최순실씨 최서원씨가 이 중앙지검에 태블릿 pc 돌려줘라 했는데 서울 중앙지검은 최순실씨께 아닙니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블릿 pc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최서원씨가 왜 감옥에 있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대반전을 누가 만들고 있는 거죠 바로 중앙지검이 이러한 반전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자금의 사태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이상하지요 언젠가는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때문에 모든 사건이 벌어졌다며 jtbc와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부터 시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리스트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스케줄 관리를 최서원씨 최순실씨의 태블릿 pc로 했다고 증거를 만들어내고 언론을 확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순실씨 하면 태블릿 pc 태블릿 pc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런데 이런 놀라운 반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최순실씨가 해낸게 분명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한 판단이 선 법원 최순실 압수된 태블릿 pc 돌려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씨 최서원으로 개명 최순실씨가 압수된 본인에 자신의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 고홍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최순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채 동산 점유 이전 및 변계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을 연다 앞서서 최순실씨는 검찰에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압수물 환부 신청을 무려 3번 4번 했지만 당시에 놀랍게도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그러니까 최순실 신청인이 신청인의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최순실 태블릿 pc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가장 큰 증거품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인데 계속해서 압수물 환부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최순실씨 측 변호인은 가처분에 대해 수사가 끝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아 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최서원씨가 본인의 태블릿 pc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냐 그러면 태블릿 pc의 모든 사건의 주범은 무엇이냐 어떤 거냐 JTBC도 조작을 했다는 거냐 또 검찰도 이것이 그전에는 최서원씨께 맞다라고 계속 주장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최서원씨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현상이냐며 지금 이 소식이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최순실씨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증거물 태블릿 pc 그러니 주시오 하니 못주겠다라고 하는 검찰 본인이 최순실씨께 아니라고 하면서 못주겠다고 하는 이 검찰의 이러한 발언에 우리 국민들 서두에도 말씀을 들다시지 뭐라고 하고 있느냐 태블릿 pc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구속시켰던 당신들 이제 최순실씨에 대한 죄가 가짜였다라는 거냐 그러니 최순실씨 변호인이 얼마나 신의 한세를 두었다는 겁니까 또한 일각에서는 현재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과도 연관짓고 있지만 사실상 최순실씨는 벌써 몇 차례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고 어찌되었든 그동안 우리 검찰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최순실씨께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을 줘야 한다라고 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고 그동안 최순실씨 태블릿 pc가 맞다며 이 최순실씨를 구속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검찰이 이제 와서 왜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씨께 아니어서 돌려주지 않았냐는 그 본질에 있어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가짜로 거짓으로 수사한 것이냐 서울중앙지검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송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순실씨의 모든 걸로 귀결되는 태블릿 pc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태블릿 pc의 모든 것이 다 있다며 그러면 그렇지 또 변희재가 해냈네 변희재와 최소원이 해냈네 자 변희재씨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태블릿 pc 사용 설명서에서 그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지킬 게 아니다 JTBC가 또 어떤 세력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조작한 거다라고 변희재 대표는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변희재씨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의 본질은 뭡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태블릿 pc 안에 최순실씨가 관리했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료 이미지 모든 다 각자 조작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최소원씨 최순실씨 잘했다고 격려하는 건 뭡니까? 최순실씨의 변호인과 최순실씨가 저들의 검은 모략 음모 이거를 태블릿 pc로 날려버리고 있다 잘하고 있다 최소원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진 최소원 고맙다 고맙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던 가짜 탄핵의 증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본질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 멸공 멸공